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A3셀부터 표시하고자 합니다.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을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요. C드라이브를 설치해 놓으셨던 1급의 스프레드시트 선택하시고 모의고사 폴더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온라인 게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있는 판매량 분석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게임 파일 코드 더블클릭, 장르 더블클릭 회사명, 정기권, 파일 크기, 다운로드 수를 더블클릭합니다.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 회사명, 출시일이 빠졌네요. 선택하고 오른쪽에 추가하시되 순서를 바꾸실 때는 위치를 삼각형을 누르셔서 회사명, 다음에 출시일, 정기권, 파일 크기, 다운로드 수. 그래서 꼭 커리에 포함된 열의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클릭합니다. 조건에서는 출시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크거나 같다. 2020-0101 2021-1일이라는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추가 조건이 하나네요. 조건 하나 지정하셨으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파일 크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출시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화라고 했습니다. 다음 클릭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우리는 A3세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선택하셔서 깜빡깜빡 하는데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A3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고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범위로 변환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고급필터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데이터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식을 사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꼭 수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장르가 액션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B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운로드 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장르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장르가 액션이면서 파일 노드 수가 400 이상이라는 조건을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장르가 퍼즐이면서 다운로드 수가 400 이상 그래서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액션의 40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퍼즐이면서 400 이상의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게임 파일 코드와 그 다음 장르와 회사명 그 다음 다운로드 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B2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문제에 B3부터 I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장르부터 다운로드 수를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7부터 I2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요. 회사명이 두 줄로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B4부터 I2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행 전체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문제 제시된 먼스와 MOD 모두 함수를 사용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실 건데 출시일에 가서 홀수 달에 해당한 그러면 는 하시고요. 홀수를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홀수 달 만약에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실 수는 있나요? E4셀에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하실 건데 2, 4, 2, 5, 2, 6 2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만 선택하시고 달란을 지워주시면 이 데이터에서는 출시일이 2열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집니다. 2월 달은 홀수 달이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2, 4, 6, 8, 10, 12 짝수 달이죠. 1, 3, 5, 7, 9 짝수와 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MOD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MOD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고요. 나머지가 1이 되면 홀수가 됩니다. 월을 추출한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입니까? MOD가 하는 역할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 값이 1이면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3, 5, 7, 9, 10, 1에 해당한 홀수 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P3부터 I20 영역에 대해서만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인쇄 영역이라고 있고요.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시면 P3부터 I20 영역에 이렇게 인쇄 영역입니다. 라고 프린트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용지 방향에서 가로 선택하시고요. 다음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옵션에 가셔서 우리는 여백 탭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정 가운데에 인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외페이지 하단 바닥글 편집을 누르시고요. 바닥글 편집에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입력하시고요. 한 칸 띄우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는 샵을 누르시면 페이지 번호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칸 띄워서 페이지라고 넣습니다. 총 몇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는 거죠. 총 몇 페이지라고 입력하셨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의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셨고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인쇄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과 범위 지정한 데이터만 인쇄가 됩니다. 라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바닥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 가로와 세로의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 코드를 이용해서 장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게임 코드의 첫 글자가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면 다른 조건입니다. 왼쪽에 있는 한 글자부터 추출해 볼까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게임 코드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게임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고요. A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호압 다음에다가 and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 a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조건은 right 함수를 통해서 게임 코드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right 함수는 a4셀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 거고요. 1과 같습니까? right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false라고 나옵니다. 얘는 a도 아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a이면서 1로 끝나니까 추류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이면서 1로 끝나는 데이터만 추류값이 표시가 되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는 if부터 갈까요? 는 다음에다가 if 지금 조건을 준 데이터에 조건을 만족하다면 저희는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액션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p이면서 마지막 문자가 4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등으로 뺀 if부터 쭉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맨 끝에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액션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 조건은 아까와 똑같이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이고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4이면 문제에서 퍼즐이라고 했습니다. 퍼즐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아케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트라고 입력하시고 이 풀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도 두 번 닫아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는 액션이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퍼즐이라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아케이트라고 퍼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백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정리백은 조회수와 다운로드 수의 적용 비율을 아래쪽에 있습니다. 표 3에 있는 조회수는 곱하기 30 그 다음에 다운로드 수는 곱하기 70 한 값을 더해가지고 합을 표시하는 겁니다. 커서를 i 사이에 갖다 놓으시고요. 썸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데 썸프로덕트는 조회수와 다운로드 실제 숫자 값을 그 다음 심표 아래쪽에 적용 비율 30과 70%에 해당한 값에다가 곱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용 비율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1500 곱하기 30 도하기 472 곱하기 70 값을 도해가지고 780이라는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한 값을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습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한다라고 하면요. 1의 자리 10의 자리 그러니까 780은 800이 될 거고 765도 800이 될 겁니다.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려고 합니다. i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업은 숫자인데요. 조금 전에 숫자 구해놨습니다. 끝에다가 자리수를 조정하는데요. 소수 이하 자리수를 표시할 때는 소수 한 자리면 1, 두 자리면 2 이렇게 표시하고요. 정수로 표시할 땐 0이라고 표시하지만 지금은 1의 자리가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라고 자리수를 조정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라고 넣습니다. 마이너스 2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1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지면서 올림해서 값을 표시할 수 있고요. 앞쪽에 초록색 표시 기호가 표시가 된다면 물론 그냥 두셔도 되고요. 그냥 오류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문제 제2사부터 제23 영역에다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액은 는 하시고요. 가로 열고 판매 크기 판매 크기는 F4에 있습니다. 곱하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가는 아래쪽에 표 4에서 값을 찾아오는데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값을 찾아오는데 이 함수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hlookup 찾고자 하는 값은 파일 크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파일 크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심표 참조할 표는 조금 전에 아래쪽에 있는 표 4에서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2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10하고 40 사이에 20과 30 이런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사일치 트루 값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는 제가 앞에 F4 셀 앞에 가로를 열었기 때문에 오류가 났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에 대한 작업은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식이 다 끝나진 않았죠. 제2사에 가셔서 문제 보니까 파일 크기 곱하기 단가까지는 하셨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이라고 했습니다. 할인율은 아래쪽에 봤더니 참조하는 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문제의 할인율은 500 미만이면 10% 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진 0%를 I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IF 가로 열고요. 다운로드 수가 50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10%를 할인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를 할인하겠습니다. 라고 식을 따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앞에서 1 앞에 가로를 여셨으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2만원이었지만 얘는 다운로드 수가 500 미만이기 때문에 10%가 할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10%가 할인된 가격이 계산돼서 18,000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 문제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n download 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게임 코드 조회수 그 다음 다운로드 이라고 입력합니다. 제가 펑션에 오타가 있었네요. f-u-n c-t f-u-n-c-t 근데 i-o-n c-t f-u-n-c-t f-u-n-c-t 아 public의 오타가 있었네요. 펑션에 오타가 있네요. public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public 그 다음 function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빨간줄이 푸시가 되니까 어디가 오타가 있지? 라고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public function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만드셨고요. 안쪽에다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비율은 fn 다운로드 비율은 첫 번째 가로 열고 다운로드 수 나누기 조회수 곱하기 100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추가 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수는 입력을 받아요. 조회수도 입력을 받습니다. 추가 비율은 입력받지 않거든요. 그럼 추가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계산하기 더하기 하기 전에 추가 비율에 대해서는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비율은 게임 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했을 때 한 글자를 추출했을 때 그 값이 a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를 a이다면 우리는 추가 비율을 문제에서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a가 아니라면 추가 비율을 0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비율을 더하기 전에 위에다가 추가 비율은 조건에 만족하면 10 만족하지 않으면 0입니다. 작성하신 다음 아래쪽에 더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커서를 k4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다운로드 비율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게임 코드 가셔서 a4의 게임 코드 조회수는 d4 다운로드 수는 e4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율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다운로드 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배열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c28에 average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가로열고 if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출신 연도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출신 연도가 입력된 b4부터 b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절대 참조하신 다음 연도를 추출하셔야 되죠. if 다음에 사실 이열 함수가 필요하네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가로열고 다시 한번 파일 출시일을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파일 출시일은 고정된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값이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출신 연도와 같습니까?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다운로드 수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4부터 e23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신 연도 해당된 데이터의 평균 다운로드 수의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4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범위가 깜빡깜빡합니다.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문제 봤더니 J1셀의 회사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J3의 장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명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로부터 두 개의 행위를 내려온 J3의 실제 데이터 영역 시작할 위치입니다. J3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명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장르를 선택하시고 행 네이블 에다가 출시일을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행 네이블 에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정기권을 갑에다가 정액권을 갑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레이아웃 을 배치 하셨 구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 은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 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림 을 참조하여 출시일을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출시일에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 문제의 연별로 연도별로 월은 체크를 해지하시고 연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정기권과 정액권에 해당한 데이터는 갑필드 설정에서 합계 정기권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M3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교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 피버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스타일이 있구요. 밝게 15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15 마우스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테이블 스타일 까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두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문제 제시된 조회 비율 이라고 입력합니다. 조회 비율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조회 비율 구하고자 셀 G3 셀을 클릭하는 작업부터 매크로 기록에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G3 셀 마우스 클릭하시고 등호 넣으신 다음 조회 수 바로 왼쪽에 있는 조회 수 나누기 조회 수 총합 입니다. 총합을 구하기 에서는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는데 본인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F3 부터 F21 까지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총합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루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회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기록하셨던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려고 합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 삽입의 양식의 단추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위치는 I2셀부터 J3 인데요. 드래그하실 때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I2부터 J3까지 드래그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에서는 조회 비율 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텍스트를 바로 조회 비율 구하기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 텍스트에 오타가 있을 때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어 있는 차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전체 사업체 약간 파란색 계열이죠.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법내 위치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법내 서식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전체 사업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하시고 선 스타일에 가시면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전체 사업체의 계열을 보조 세로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하셨던 전체 사업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보조 눈금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채소값을 10만을 입력하시고요. 고정을 선택하신 다음 10만 그 다음 최대값을 410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주단위를 100만을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표시 단위에 갔더니 문제에서 표시 단위를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이라고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천이라는 글자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천이라는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표시 단위 서식을 선택하시고 맞춤 탭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네 번째 차트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에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자 클릭하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차트에 대한 5개 서식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게임 검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면 게임 검색이라는 버튼을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서 우리는 폼의 이름을 게임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왼쪽에 폼을 선택하시고 게임 검색 화면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게임 검색 화면에 대한 코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시고 폼을 초기 하겠습니다. 라고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콤보 게임 명에다가 폼 안에 있는 콤보 게임 명에다가 데이터를 연결 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는 문제 봤더니 B4부터 B22까지 되어 있습니다. 폼을 딱 띄웠을 때 게임명의 콤보 상자에 다가는 B4부터 B22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작업까지가 첫 번째 프로시저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입니다. 콤보 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창을 닫아볼게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요. 게임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오죠. 게임명을 클릭하면 B24부터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게임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명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게임명에 대해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출시일과 회사명이 폼에 보이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내용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러브하우스를 만약에 우리가 콤보 상자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걸 선택하면 값이 0입니다. 0이라는 값을 가지고 행의 위치 러브하우스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4행에서 찾겠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창을 한번 닫으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셔서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검색을 클릭했을 때 콤보의 게임명을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추출한 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하면 행의 번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번호를 구한 값을 우리는 이미의 변수에 다가 기억을 할 건데요. 변수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저는 행의 번호입니다. 그냥 i 로 라고 입력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은 행의 번호 임의로 넣으시면 되세요. 끝에 도하기 4가 지워져 있네요. 도하기 4를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i 로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i 로 는 행의 번호를 기억할 수 있는 변수고 내가 선택한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면 0이고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는 4행에 있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했고요. 리스 인덱스 속성에 콤보 해서 두 번째 선택하면 1이 되겠죠. 더하기 4를 하면 5행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i 로 로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우리는 폼에 가면 내가 콤보 상자 선택한 값을 각각의 폼에 있는 보기에 속성 창을 클릭하면 txt 게임 파일 코드와 txt 장르 출실 회사명에 각각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부분은 제가 지우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텍스 상자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txt 게임 파일 코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코드는 셀즈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i 로 위에서 구한 행의 번호에다가 첫 번째 a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게임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열에 장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가져다가 i 로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입력하실 거고요. 그 다음 출시일은 txt 출시일은 네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다섯 번째 회사명은 다섯 번 이제 이열에 있습니다. 라고 셀즈라는 거는 엑셀 셀의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다가 우리는 폼에 txt 게임 파일 코드라고 되어 있는 텍스 상자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게임 검색 누르시면 폼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제가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러브하우스에 해당한 게임 파일 코드와 장르와 출시일과 회사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료를 클릭했을 때 게임 검색 화면에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P1셀의 글꼴 스타일이 굵게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P1셀 폰트를 굵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볼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 값을 트루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P1셀에 입력된 값을 창을 닫으면서 굵게 표시합니다. 창을 한번 우선 확인해 볼까요? 게임 검색 누르시고 제가 하나를 검색 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P1셀 핸드폰 게임 이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